펑커원 펑커원 특강 비컴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 부분은 연도카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징적인 건 문카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앞에 나왔었던 전의 커넥션 연결된 거 그리고 이제 비컴이라는 건 바로 업그레이드되는 단계를 의미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타로카드 78장 그리고 연도카드 솔카드 모든 카드들은 사실은 시작과 끝 이 두 가지의 단어만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시작되고 자면서 끝나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가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그래서 처음과 끝 삶과 죽음 이것만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카드는 그걸로 해석하면 다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 비컴이라는 건 사실은 그 안에 하나하나 세그먼트를 해놓아 보면은 단계별로 우리는 성장도 하고 태보도 하고 아니면 어딘가로 빠져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의 진화 단계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처음에 나와 있는 이 8컵스 컵을 가지런히 놓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컵을 예쁘게 쌓아놓은 컵은 이 컵 중에서 얘가 제일 예뻐요. 엎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무엇이 담겨있는 6컵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는 빈 컵을 쌓아놓은 이거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되게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죠. 6컵은 안에 꽃이라도 담겨 있어요. 그건 추억이나 메모리가 있다는 건데 여긴 그것도 없이 그냥 쌓아놨어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인간 속세를 모두 떠나고 구도자 같은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 제일 많이 끊는 거는 돈도 명예도 모두 아니고 사실은 가족이거든요. 내 삶을 주게 한 혈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끊는다라는 게 속세를 끊는다라는 가장 큰 의미예요. 고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어떤 욕망을 끊는다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를 끊는다라는 거죠. 저도 절에 갈까 절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고기 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물론 다 커서는 남자 때문에도 안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의 남김 없이 안에 꽃도 물도 없이 전부 비운 채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놓은 것들은 하나의 단계가 끝났음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갑니다. 어디로? 저 산속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커서 허밋이 됩니다. 9번 이 지팡이 그리고 이 빨간 망토.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빨간 망토. 빨간색은 피를 의미를 하고 열정을 의미하고 인간적 욕망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색이 바래고 바래서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망토가 되죠. 즉 그러한 인간성을 모두 배제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에잇컵스는 커서 허밋이 되고 즉 비커밍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밖에 이 아름다운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해와 달은 결국엔 이 사람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별이 돼요. 결국엔 여기에 없는 별은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별이 스스로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허밋의 속성을 첫 번째 허밋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허밋의 시기가 혹시 올해 허밋이신 분. 바로 이제, 이제사. 모든 걸 내가 고민하고 했었던 관계들, 이러한 속성들을 잘 쌓아놓고 이제 구도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 허밋에 언제 또 허밋이 또 나오겠죠. 그때쯤 되면 본인들은 스스로가 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별에서 온 그대예요. 정말이에요. 이 단계를 잘 하면은 자기만의 아주 훌륭한 아이덴티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거를 늘 물으러 오고 보러 오고 그래서 되게 명예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위로도 그렇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분야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상당히 인간적인 매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시기가 오는 게 9번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초반에 9는 쓸쓸합니다. 하지만 아주 슬픈 것도 아니에요. 이제 뭔가 좀 이 정도면 내가 다른 걸 할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전환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서서히 진화하는 단계 다음 현에 오는 9번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내가 또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별을 무엇으로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중간에 이 단계가 있습니다. 구루 가는 단계 이 사람하고 허밋의 무엇이 공통점이냐면 발 아래를 보시면 되세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거인족인지도 몰라요. 산 위에 서 있죠. 그림을 잘 보시면 높은 산 위에 거인 같은 사람이 서 있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허밋도 보면은 아주 이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 세븐 원지도 보면은 산 위에서 아래 자신을 향해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쳐내고 있어요. 즉 이렇게 떠나기로 결심을 했는데 중간에 이런 과정이 한번 옵니다. 두 번째 허밋의 단계예요. 이 산을 밟았다라는 건 내 위치가 달라졌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함께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우월한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위치가 달라졌음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산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같은 평지에서 인간들과 함께 컵을 쌌던 관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아 난 저 산으로 가야겠어. 내 시야를 넓혀야겠어 올라갔는데 산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산의 일들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하나 쳐내고 그것들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체력적으로 더 강해져야 되는 것 정신력, 체력 이것을 강화시키는 게 허밋이 되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허밋의 3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비컴은 이러한 단계처럼 여러분들이 연도 카드에 있어서 함께 연결되는 연도 카드들을 찾으셔야 되세요. 그것들도 상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데 일단 이 비컴을 보시면 첫 단계는 이 속세를 떠나서 나는 산으로 들어가겠다. 산으로 올라갔더니 내가 해결하고 더 해야 될 거 공부도 많고 더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많은 것들을 쳐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미생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 그 대사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체력이 다다. 정말 훌륭한 말이에요. 그 체력이라는 게 막 엉덩이가 여기 올라와 있고 삶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힘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운동 많이 하는 김종국, 오지호 이런 분들 있죠. 정말 엉덩이 허리에 계신 분들 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 왔었어요. 제가 그분들 엉덩이를 다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쓸데없이 주사 안 놔도 되는데 주사 오다를 들어갑니다. 다 간호사들이 다 들어가서 보는 거죠. 매번 오면 야 이번엔 누가 들어갈래? 막 이래가지고 다 보기는 했는데 그런 분들이 허리가 상해요. 그건 체력이 아니에요. 체력은 안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체력을 많이 쓴 사람들은 일찍 늙습니다. 특히 심장박동을 많이 한 마라토너들. 우리 마라토너로 제일 유명한 분 누구죠? 황 그분 몇 살인지 아시죠? 얼굴하고 비교가 안 돼요. 황옹 같아요. 심장을 많이 쓰면 그렇게 늙어요. 그런데 심장을 가장 많이 뛰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달리기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불안. 그럼 늙어요. 여러분들 늙고 싶지 않으시면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하셔야 되시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어쨌든 용하다는 연희도 한 선생이 말했는데 내가 하는 거에 70%는 정말 쓸모가 없대. 이것 또한 쓸모가 없을 거야. 하고 제키시면 돼요. 대부분 안 하시면 돼요. 고민하시는 거.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체력들을 기르는 정신력과 체역들을 한 번에 하나하나씩 핸들링하는 힘과 요령이 생겼을 때 정말 자신만의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거에서 일치월장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성공적일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다면 어느 솔카드냐면 2번, 5번, 9번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2번, 5번, 9번들이 블루 계열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전생이 있었으면 좀 성직자 이런 거 하셔야 되는데 여기 세상에는 모두 만민이 평등하다 보니까 다 결혼을 하고 뭐 이러고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그분들한테 필요하냐면 2번, 5번, 9번은 취미를 가지실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 취미가 업이 되기가 되게 쉬운 분들. 그런데 취미가 왜 업과 연결이 되냐면 2번, 5번, 9번은 사실상 그 취미로 하는 게 옛날에 본인한테 맞는 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살려고 다른 일을 하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취미를 열심히 살려서 이걸로 새롭게 자신의 인생의 후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업이 되게 이걸 업을 뭐라고 해야 되냐 저도 쓸말이 없어서 업이라는 얘기를 어머님들이 그 업을 이해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업은 이해하고 뭐 콜링 뭐 이런 거 이해를 못하니까 어머니 뭐 이게 미션이야 뭐 해봤자 안 되니까 업이에요 그럼 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시니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도 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그 1번, 2번, 5번, 9번은 사실은 그 계열 중에서도 이 현실적인 계열이라기보다는 좀 이상주의적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서비스 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I do something, 직업을 갖고 있지만 진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후반에 이걸 꿈꾸시면서 취미생활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속세 인간들이야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5번은 여기에도 끼고 여기에도 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정체성에 본인들이 혼란스러워해요. 계속 5번 얘기를 하는데 5번은 속치마는 파란색이에요. 옷은 빨간색이에요. 교황이 입으라고 해서 빨간색을 입었는데 하늘이 준 옷은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2번, 9번하고도 잘 어울리고 4번, 3번, 7번하고도 잘 어울려요. 두루두루 잘 어울려서 어쩔 땐 박쥐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되게 훌륭한 교황 같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느끼는 그 정도에 따라서 제가 5번 친구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것 중에 나는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넌 어중간인가냐. 내가 맨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전반과 후반이 나뉘어지는 게 5번이 확실하고 그리고 1번, 2번, 9번들은 어쨌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래서 인간관계에 적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항상 사람들이 꼬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4번, 6번, 8번은 인간들이 많은 대로 자기네들이 기어 들어갑니다.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애지가 나면 결혼하시라고 하는 분들은 4번, 6번, 8번이에요. 외롭거나 괴롭거나 해당해서 괴로워도 외로운 것보다는 나은 게 4번, 6번, 8벌이고 괴로운 것보다는 외로운 게 나은 게 2번, 9번이에요. 1번, 2번, 9번이라고 해요. 5번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어요. 다 참하네요. 그런 식으로 제가 쏠 카드를 한번 더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비커밍이라고 하는 건 연도 카드에서 반복되는 건 이러한 단계를 필요로 해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 그 연도 카드가 매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연도 카드가 언제 나오냐를 보고 그 단계를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신데 그 연도 카드가 특히 자신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로 남는 연도 카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는 시기를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연도 카드가 중요하지만 특히 나한테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연도 카드들이 꼭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비커밍을 짤까를 꼭 보시고 타로 카드 본인이 상징적으로 한번 조합을 해보시면 돼요. 말을 이렇게 했지만 어렵다는 거 아는데 어쨌든 알아요. 어려운 거, 난해한 거. 근데 이게 그냥 뭔지는 좀 알겠죠. 그냥 거기까지 뭐 심화 한 번 하고 말 건가 그 다음 보시면 이 타로 카드 설명에 있어서 사실은 마지막 단계인데 트리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이 마지막에 제가 6번 카드를 꺼낸 이유는 타로가 상징하고자 하는 게 어떤 어떤 분야인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이 제국의 깃발 같은 이 태양부터 그리고 천사 그리고 생명의 나무, 불의 나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신성한 산, 구름, 땅 이 모든 천지, 신명, 삼나, 만상을 다룬 것들 상당히 오커트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생명의 나무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쭉 일련의 영화들이 나온 걸 보면 꽤 이 암시에 걸려있는 영화들이 많았어요. 최초로 나왔었던 게 이제 아바타 이게 이 생명의 나무를 거의 그냥 SF로 만들어 놓은 영화예요. 거기에 뭐 나무, 이렇게 말하고 나를 이렇게 연결하죠. 꼬리를 그게 뭐냐면 데빌 카드를 보시면 악마가 꼬리에다가 불을 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의 꼬리가 있어요. 거기에 불을 지린 모습이 있는데 아바타의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불을 질러서 어떻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미를 가진 게 아니고 어떠한 욕망이라는 거는 혼연일치가 돼 인간의 생물이 있는 모든 욕망들은 하나의 혼연일치가 된다라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 철학이 그래서 이심동체처럼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미물이든 아니면 그냥 인간이든 하나의 혼연일치될 수 있는 생명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연결로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사상이에요. 제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내가 애를 때리면 그 여자 임신했더만요. 보육원 선생 애를 때리면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데 그렇죠. 종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러한 트리오브 라이프 입장에서 보면 그 연결고리가 끊긴 사람이라고 해요. 그건 외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의 슬픔과 감정을 느낀다라는 건 외롭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은 왜 저럴까 그들은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노숙자들은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가끔 노숙자 중에 돈다발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쓸 인간들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과 인간과 사람과 뭔가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그때부터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끊어지는 것들이 위기의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미쳤나 봐 이기도 하지만 이 고리가 어디서 끊어졌을까를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이 고리가 끊겼는지를 찾아가줘야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아파타가 그런 영화가 있었고 그래비티라는 산드라 블락이 나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바로 인간의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산과 땅이 있고 중간에 있다는 건 중력을 의미를 합니다. 중력이라는 건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힘이면서 인간이 땅에 잡아두는 힘 즉 인간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걸 늘 명명하게 알려주는 게 중력이에요. 우리는 우주로 늘 가고 싶어하는 열명을 갖게 된 것도 중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은 우리를 저항하는 디파잉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력에 저항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머리는 이 두 팔을 하늘로 향하고 있거든요. 지향해야 되는 점을 정확하게 구심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중력이 중요하면서도 우리는 또 날라가지 않게 잡아주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시는 이런 공부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영성 그리고 뭐 이런 철학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제일 명심하셔야 될 거는 중력이에요. 왜 중력이냐면 이런 것만 계속 공부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상담을 했었던 걸 아주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애기 때부터 뭐 구타고 신점 벗고 이런 그런 뭐 인간 시대 이런 거 나온 거 봤는데 거기가 어디죠? 부탄인가? 거기는 태어날 때 신성의 아이로 점지되서 신격화되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생리가 시작이 되면 신에서 추락을 해요. 인간으로 그 다음 인생은 뭘까요? 거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가장 애군 중에 하나가 얼어서 성공하는 거다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삶에 밀착되었던 인생이 없는 사람은 상담할 솔직히 자격이 없어요. 삶을 모르는데 중력의 힘을 모르고 중력에 저항하는 법을 모르는데 그 모든 고민이 나오는 중력의 힘을 이해를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담을 하겠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한테 상담받을 때 마음이 어때요? 저도 정신과 갔는데 서울대 정신과 어디 유학 갔다 오고 얼굴은 이쁘장하고 잘생겼고 집안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내 고민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완벽해. 책상도 깨끗해. 들어온 막 거기 있는 내가 더러워. 너무 신비롭고 더러운 채로 앉아있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내가 뭘 물어볼 수 있을까? 물론 신비롭고 들어온 애한테 물어보고 싶지도 않겠죠. 그런데 공감한 지점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도 약한 부분이 있고 슬펐던 부분이 있다면 금방 얘기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중령의 상태 밀착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을 많이 닦고 오신 분들이 더 맹점이 많아요. 삶에서 배우고 느끼고 공부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진짜 전달력이 있는 상담이 되시고 리딩이 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신다 라고 해서 절대로 좋은 상담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저도 1년의 반은 직장인처럼 생활을 합니다. 취직을 하거나 다른 사람 일을 하거나 사람과 부딪혀서 돈도 궁해보고 돈 땜에도 힘들어보고 갑질도 해보고 을질도 해보면서 그 고민이 저한테 들어올 때 제가 생생하게 저도 사실은 그게 고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바로 그 중력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땅 두 맨발로 딛고 있는 이 땅과 저 뒤에 산입니다. 이 산이 보여주는 의미는 바로 중력에서 올라와 있는 지향하는 거 하늘로 손 우리 산에 클라임더 다운틴 뭔가 막 희망찬 느낌이 들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면 뭔가 향해서 올라간다. 저도 알아요. 저도 되게 희망차지 않아요. 숨만 차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신년이면 딱 산에 기어 올라와서 야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간들이 종족이 있어요. 저는 갔다 오면 죽습니다. 저는 그냥 땅바닥이 좋아요.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왜냐하면 저는 자전거도 배우지 않았어요. 다칠까봐. 그리고 수영도 배우지 않았어요. 물에 빠져 죽을까봐. 물에 빠져 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영을 해서예요. 물을 싫어하면 안 가요. 물에 안 빠져 죽어요. 홍수나기 전에는. 제가 죽을 확률은 지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옥상 방수와 지붕 뭐 이런 거 전열 이런 걸 상당히 신경 씁니다. 위에서 터지면 길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것처럼 이 산이 의미하는 거는 신성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의미하고 산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땅바닥에서 출발하거든요. 그 땅바닥에 우뚝 서 있는 인간이 산과 대칭되는 형상을 갖고 있는 상징이라는 거죠. 즉 이 6번 카드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인성 바로 이 인간이 땅의 두 땅을 밟고 있는 산드라 블럭이 나온 그래비티의 마지막 장면이죠. 물을 헤엄쳐서 나와서 땅에 닿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래 발바닥에서부터 쭉 클로즈업이 되면서 일어나는 모습이 봐요. 그거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건 영화가 아니고 시다. 인간이 왜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주에서 떨어졌어요. 이 여자가 제일 시작 다시 돌아온 걸 말하는 거 바로 그 영화 한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세요. 이 타로 카드 6번 카드를 딱 놓고 보시면 우주에서 떨어진 여자가 어떻게 맨발로 일어서는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게 바로 신성이고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있죠. 남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사회 이 안에서 애가 태어나고 애가 또 애를 낳고 그 애가 또 애를 낳아서 구락이 되고 구락이 애를 낳아서 세계가 되는 그 점진적으로 조직화되고 내밀화되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처음 씨앗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이면서 그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나무 이 사과나무랑 불나무가 바로 이 신성과 연결해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에는 곧 신성을 이야기하고 그 신성을 느끼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아픈 일을 당하면 우리가 아파야 돼요. 맨날 아파서 일찍 죽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아픈 데가 우린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픈 데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이 공부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6번 카드를 보면서 늘 얘기 드리는 마지막이 그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타로 카드를 하는 건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내 운세만 점실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남의 운세도 물론 연락 궁금해요. 남의 운세를 보면서 나는 좀 나은데 쟤는 왜 이렇게 나빠? 왜 이렇게 좋아? 이러면서 엉망직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발이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추구하고 노력하신다면 이런 지혜를 가진 가장 능력 있는 신성을 가진 천사가 될 수 있고 그 위에 룩스 빛 우리가 빛이 되는 단계로 진화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관심이 있으면 세피로드의 길이라는 걸 꼭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까발라라는 쪽에서 나온 건데요. 까발라까지 설명드리지는 않겠어요. 근데 바로 그 세피로드의 길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에서 신성까지 가는 단계를 이야기한 건데 그 모든 걸 함축적으로 그린 게 이 한 장이고 타로카드 78장의 모든 단계가 우리의 맨발바닥에서 시작해서 빛이 되는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시작과 끝 출발과 완결 또 시작 또 끝 또 시작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타로의 얘기를 이때만큼 얘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48가지의 에이지 단계예요. 이제 오늘은 약간 맛보기만 보여드릴 텐데 단계가 48가지 있는데 이 단계는 출처는 별자리에서 없습니다. 별자리는 12단계인데 그 모든 거를 나이별로 시즌별로 사실 별자리라고 하는 건 이치고 계절이죠. 365일을 쪼갠 것뿐이에요. 이 쪼갠 것들이 그 시기가 인간의 삶과 대칭성이 있다는 거죠. 상징은 계속해서 이 대칭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풍나무 잎은 단풍나무를 닮았어요. 그리고 소나무 잎은 소나무를 담고 인간의 아기는 인간 어른을 닮았거든요. 이 대칭성은 뭐냐면 우리의 작은 모습 어떤 일부분은 전부를 대칭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연 섬나범칙이 그 모든 시즌이 그리고 제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절기라는 게 있죠. 이 절기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속성을 인간이 갖고 타고나요. 언제? 내가 태어난때. 자기 생년월일에 들어가 있는 그 에라 그 시기의 에이지가 내가 평생 정신적인 에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리다 늙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계절은 계절마다 아름답죠. 제가 어제 제가 하는 리더십 강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꽃꽂이 리더십 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게 내가 고르는 꽃과 꽃을 꽂는 배치에 따라서 저의 리더십 성향 그리고 성격 이런 걸 분석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타로보다 더 정확해요. 그런데 물론 그렇진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도 되게 놀랬던 게 제가 그 꽂은 꽃들이 바구니에서 저는 동백하고 무슨 란을 이렇게 꽂았는데 그 선생님이 첫 마디가 한 선생님은 돈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다 비싼 꽃만 꽃인 거예요. 고급 취향이래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데 보니까 다 고급 레스토랑이더라고요. 옷은 정말 빤쓰는 그지 같은 거 입으면서 먹는 거는 고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석을 통해서 참 재밌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와닿았던 게 우리가 뭘 이렇게 보여주고 성격 테스트를 하고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나의 유형을 드러낸다고 할 때 우리는 늘 민감한 게 평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 질문이나 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1번부터 9번 중에 어느 카드가 제일 좋아요라든지 어느 카드 소울 카드가 제일 팔자가 좋냐라든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면 좋냐라든지 이건 바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저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았는데 그 꽃꽂이 선생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어떤 꽃을 고르든 평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꽃은 다 아름다워서 자기 꽃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눅 질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비교 당하지도 않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타로카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번부터 9번까지 그림이 좀 찌질해서 그렇지 9번이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림이 좀 늙고 추레이버 해서 그렇지 어머 저 이렇게 가난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망토 에르메스 거예요. 지팡이 에르메스 지팡이에요. 보기엔 그래 보여도 그러니까 어느 카드가 좋고 나쁘고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엠프레스가 앉은 그 옷 짝퉁일 수도 있어요. 그 언니는 비교가 좋아서 짝퉁 잘 들거든요. 어떤 것도 비교 분석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모두 모르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으려는 마음 때문에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가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48가지 의 에이지 이 세그먼트도 뭐 유학이라고 해서 너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씨 이거 물어 막 이러지 마시고 노인기라고 해서 어쩐지 피마리가 하나도 없더라 결혼을 하겄어 뭐 이런 눈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성역이 좀 없기는 해요. 그쪽이 형이 상학적인 걸 추구는 하시지만 하지만 나이 들어서 더 밝히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그 에라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 분석을 하지 않으시는 상태에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3월 19일에서 24일 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유학이라고 했다고 들려요. 아 그쪽 어머 어쩐지 동안이세요. 자 유학에 해당되는데 일단 3월 19일부터 4월 18일 안에 있는 분 손 좀 들어봐요. 뭐라고 안 놀릴게 유학이에요. 유아들이 주변에 정말 에너지 뱀파이어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간 뱀파이어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분들을 만나고 오면 아주 기가 쫙 빨려요. 아이들 보면 힘들죠. 그냥 어른 한 시간 노는 것과 아이 한 시간 노는 게 달라요. 내에도 만만치 않잖아요. 남의 보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듯이 이 유학에는 주변의 에너지를 상당히 빨아들입니다. 본인은 몰라요. 난 아직도 헝그리야 이러는 사람들이 유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갓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세 살 전까지 가장 영양 섭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 배우는 거 호기심 뭐 이런 걸 빨아들이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욕심쟁이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매우 자기중심죠.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유학이력이니 그래 너야 너가 먹어 쭉쭉 말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죠. 대신 이분들은 자신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게 촉을 꼽고 이렇게 열심히 응집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것저것에 산만하게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텀을 두시고 하시는 게 좀 주변 사람들한테 인간관계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 3월 19일에서 24일에 태어난 신생아 단계가 있죠. 인간이 이제 된 거예요. 겨우. 대신 이분들도 경력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 10개월. 그래서 이때가 제일 잘난 척합니다. 10개월을 기억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내가 10개월 동안 살았잖아. 이러면서 나와요. 우리가 보기엔 신생아인데 가장 이 시기가 척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덜 익었지만 뭔가 생생하고 에너지가 상당히 강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3월 25일에서 4월 2일 이 시기인데 이제 간 눈을 떴어요. 쪽팔리기 시작합니다. 0세부터 3살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맞벌이를 하셔야 되는 여자분들이 많은데 육아를 전담하지 못하라는 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느끼시고 엄마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결함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0세부터 3세가 정서를 좌지우지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좌지우지 않아요. 뭐가 좌지우지 하는지 아세요? 제때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가 애를 키우면서 스포일될 확률은 더 높아요. 애가 울면 우유 주고 애가 음악 보채만 해주고 이게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 왕실은 애를 태어나주면 유모들이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애는 막 이렇게 재우고 그래서 뭐 정서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정서라는 거는 감성과 이런 게 아니고요. 아 나는 안전하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때 되면 밥이 그때그때 들어오면 얘는 느낌이 어떻겠어요. 내가 발악을 하지 않아도 밥은 들어오는구나. 애가 어 이 우유 임페리얼인데 아 씨발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일제 아니에요. 이러지 방사능 이러진 않아요. 때 되면 퀄리티 있는 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만족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0세부터 3세까지 집안이 부유해야 좋다가 아니고 때 되면 먹일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게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게 되면 아이는 정서적으로 내가 먹는 거 결핍 힘든 것 때문에 발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서가 되어 있어서 정서가 안정되면 그 다음 뭐 합니까? 공부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정서적으로 내가 뭔가 보채고 뭔가 짜증을 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결핍이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제 시간에 밥을 먹이세요. 이 아이가 뭔가 규칙적이고 이 세상에 내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돌아간다라는 마음을 주면 정서는 생겨요. 감성이 풍부하고 뭐 이런 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 나는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건 예측 가능한 상황에 놓일 때거든요. 그걸 배우는 시기가 0세에서 3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만약에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 분들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규칙적인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규칙의 압박 뭔가 이렇게 펑처럴하지 않으면 상당히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에서 되게 민감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쟤는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분들하고 약속을 할 때는 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누군가 이렇게 어긴다라는 것을 불안하다라고 너무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아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불안한 건 아니다 라는 걸 알아주시는 것도 본인의 성향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갓 눈을 뜬 아이는 3살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막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신선한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죠. 여기에 쓴 내용은 장점만 얘기 드린 거예요. 단점은 본인들이 잘 알아요.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주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에이지에 있기 때문에 성향상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을 아래에다가 써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4월 3일에서 10일 거울 앞에 선아이 아이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하고 인식하는 때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뭐가 묻으면 우리는 거울을 보죠. 그런데 아이들은 거울을 보고 얼굴을 뭐가 묻은 걸 얘가 뭐가 묻었네 라고 생각을 하는 시기와 어 내 얼굴을 하는 시기 이 시기로 명백히 나뉘어요. 아주 정말 뭐라고 그럴까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 같지 하지만 일생일대의 사건이라는 거죠. 내 얼굴에 뭐가 묻은 눈애를 알기 시작하는 거 거울을 보면서 나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걸 거울을 통해서 보는 시기거든요. 바로 이 시기가 이제 3살에서 7살 전까지인데 이 짧은 4년 동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 뭐 한글 가르치고 그러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며 이 인식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욕구를 치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욕구를 열심히 채워주는 게 정서에 도움이 됩니다. 3세에서 7세까지는 어떠한 욕구를 채워주냐면 이때는 뭐 이렇게 원하는 게 많아요. 이 3세에서 7세 사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 지금 이 아이들은 이유 막론 법칙 막론 뭐 뭐 없어요. 무작정 원해요. 제 조카가 이 시기에 제가 전철을 11번을 탔다가 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손잡고 어린애가 드러났다가 안 돼 내가 내릴 거야 그래서 다시 탔어요. 내렸더니 왜 11번을 탔어요. 그리고 막 울길래 막 그랬더니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아우 애를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 뜻대로 되기를 상당히 원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일관성도 없고 막 정말 어디 가서 저 패고 싶은 시기예요. 미운 6살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미운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계속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받아들여진지를 계속 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은 약을 드시고 다 포용해 주셔야 돼요. 이때 너무 많이 거부를 당하면 정서적으로 또 공부 못합니다. 모든 걸 공부로 얘기하면 갑자기 집중을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가족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받아들여진지를 땡깡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은 다릅니다. 이때 많이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받아들여지는 건 받아들여진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시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있는 성향이 뜻대로 안 되면 되게 드럽게 짜증매십니다.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엄청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정말 그게 있어요. 좀 힘들어 하시는 게 그런데 그게 당연하신 거고 그리고 그렇다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걸 항상 나는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번째 보시면 연구치가 난다라는 건 뭐죠? 이제 그 이빨이 다 빠지고 진짜 자기 연구치가 난다라는 건요. 몸이 세팅이 끝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랑말랑했던 어린 시절에 몸은 끝났어요. 이대로 쭉 어른이 됩니다. 이제 기초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면 끝났어. 게임 끝. 학교 갈 때쯤 되면 부모님들은 그냥 딴 일을 보세요. 이때부터 뭐 잡는다고 되지 않아요. 뭐 대가리가 굳었다라고 합니다. 연구치 이렇게 애들 이빨 까질 때 눈물 흘리셔야 돼요. 이제 끝났다. 내 손을 떠났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단계가 양팡의 시기부터 미치약전 아동기의 시대이고 이때는 내 욕구가 세상에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고 끊임없이 던져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에너지가 많은데 대신 좌절금지인 이유는 그게 다 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도전해서 이건 되고 안 되고를 가리는 게 목적인 시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는 목적이나 기대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일은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인간관계는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 힘든 게 연애 저 인간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럴 때 바꿔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거 되는 거 어떤 건 내가 확실하게 끝까지 참을 수 있고 어떤 건 끝까지 참을 수 없다는 걸 구분만 하셔도 상당히 살기가 편해지십니다. 이제 9시 반인데요. 유학위를 겨우 배웠을 뿐이에요. 이제 어린이 기가 나오죠. 언제 노년기까지 나오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걸 쭉 하시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린이 이제 학교를 갑니다. 4월 19일에서 24일 그러니까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이신 분 대부분 노년기 계신가 봐요. 우리 사랑해 언니도 있대요. 어린이 다운 질문이셨어요. 어린이는 특징이 뭐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난 척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귀엽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보여요. 속이 그런데 아닌 척을 해. 막 침을 흘리는데 안 배고파요. 막 이러는 애들이에요. 욕망이 막 드러나는데 아니래. 그나마 조금 꼴랑 이 체면을 배웠거든요. 사회성에서. 그런데 욕망 덩어리예요. 그리고 막 친구한테 나눠주는 게 너무 아까운데 이래야 착한 애 같아서 나눠주는 사람이요. 기본적으로는 욕심이 완전히 영혼을 뚫고 나오는 시기예요. 어릴 때는 본능이지만 이때부터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낡은 알고 보니 식욕이야. 나는 알고 보니 뭐야. 이러면서 뚜렷한 욕망이 입체화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에 가는 시기 7세 시작입니다. 그래서 영구치도 다 나고 한두 개 이빨이 빠지면서 학교를 가는데 초범 기운이 불안전하죠. 독립과 자율성 그리고 정체성에 인식이 되고 이때부터는 학교에 가면 거울에서 나를 보고 이 거울이 나라는 존재구나 깨달았다면 이 나이부터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근데 이게 남자 여자가 아니고 여성성 남성성에 대해서 혼란의 시기를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되게 이상한 짓궂은 장난도 하고 아스켓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웃기도 하고 이러는 게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혼란 때문이에요. 사실은 민둥맼둥한 걸로 봐서 다 벗겨놓으면 비슷해요. 저도 3학년 때까지 여탕에서 남자친구를 봤거든요. 걔네 엄마가 여탕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한 반 뒤에 앉으네요. 몸은 비슷하더라고요. 저랑 뭔가 좀 아래가 달리긴 했지만 어쨌건 이때부터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혼란이 시기가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때 성적 취향이 생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익힌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전한 시기에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익혀야 되냐면 이 시기에 지금 봉착되어 있으신 정신력이 있으신 분은 관계성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당한 상황에 머무르게 되세요. 왜냐하면 본인의 역할 포지션이 있고 아직 잘 못 찾기 때문이에요. 애인지 어른인지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인데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여성이면 여성성이 무엇인지를 개발하시는 거 남성이면 남성성이 무엇인지를 개발하시는 거 근데 남성적이라고 근육이 많고 책임감이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남성성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문제해결 방식이라면 여성성은 주변을 더 많이 케어하고 배려하고 각각의 공감능력을 뛰어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여자 남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역할에 의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할지를 더 중심을 두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상당히 능력을 개발하실 수 있는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시면 초등이 나옵니다. 자아를 이해하는 시기 초등학생의 나이로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성격과 개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나의 성장이에요. 이 시기에 있으신 분 계세요? 외모도 어린이세요. 근데 이때 이분들이 좀 철이 없어서 그런가 동안인 건 맞아요. 자 근데 이 시기에 있는데 혹시 솔카드가 뭐죠? 2번이요? 그럼 정말 어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있는데 1번 2번 9번 1 2 5 9 이 블루 계열에 있으신 분들은요 약간 안드로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당히 초딩인데 초딩 중에서도 너무 자기 세계에 갇힌 초딩이에요. 혼자 일기 쓰고 자기만의 사유를 쓰고 이러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재밌게도 이상한 작가가 많이 돼요. 독특한 분야 상당히 반골기질이 있습니다. 애들이 무작정 싫다고 하죠. 이유는 몰라 근데 싫어 호불호도 되게 강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성이나 이런 걸 뚜렷이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키덜트 이런 쪽에도 많이 속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개성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독특한 외모와 스타일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고 타인들한테도 그것이 먹힐 때까지 계속 뜨미는 게 중요해요. 중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뚫리는 그날까지 할머니가 돼서도 어린이처럼 세 번째 보시면 5월 3일에서 10일 조화와 타협에 배우는 시기 선배 초딩 6학년쯤 됩니다. 졸업반 가기 전인데 사실 중2가 더 무섭죠. 중3보다 고2가 더 무섭습니다. 고3보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선배가 제일 무서워요. 군기는 다자꾸자니는 게 다 요식이거든요. 5월 3일에서 10일은 상당히 이 선배의 노릇을 합니다. 요식에 해당되시는 분들 5월 3일에서 10일 진짜 없어요? 이시계는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배움과 가르침을 얻고 자기도 가르칩니다. 하나 배우면 열 개를 가르칩니다. 열을 배우면 만 개를 제가 제어내죠. 제자백과죠. 제자백과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화술이 뛰어나고 상당히 그 언변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열 개를 말하면 한 두 개만 믿으시면 되세요. 이분들은 여덟 개는 연습이에요. 그런데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죠. 교육을 통해서 본인도 배우고 관계와 조화를 위해서 주변을 돕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 얘가 헛소리를 하는 게 나를 돕고 있구나. 돕는다라는 의미에서 하는구나. 그리고 이분들도 끊임없이 한 개를 알고 아홉 개가 할 때까지 더 명료해질 때까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많이 가르치고 혼수도 들고 이걸 직업이나 역할로 가지시면 아주 좋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 어린이 시기죠. 이제 애매한 어린이. 졸업반이긴 한데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이 제일 할 일이 없어요. 영어나 배우고 있을까. 그런데 요즘은 이때 뭐 중학교 간다고 공부 많이 하죠. 그런데 중학교 공부 이때 하시면 안 돼요. 뭘 공부하셨냐면요. 사춘기 시작처럼 애매하고 어린이로서의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변화 충동에 적응해가는 변화의 시기거든요. 즉 몸과 정신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앉아가지고 수학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인체의 신비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의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진짜 조기 교육이 이때 필요해요. 이때 넘어가면요. 어머니 아버지들 중학교 때 좀 난감한 일을 많이 당하신 분들 계시죠. 남자분들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중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들은 정말 이때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컬처가 높아질 수 있는 게 해야 되거든요. 모든 문화와 컬처는요. 바탕이 섹스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근본은 섹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커피숍 왜 갑니까? 커피숍에 갈 때 출인 입고 가는 그런 이상한 애들 있어요. 그런데 커피숍에 아니면 아니 아주 화려한 프렌치 레스토랑에 남녀가 왜 갑니까? 잘 해보려고 맞아요. 나이트클럽에 왜 갑니까? 해보려고 자 그러면 아름다운 그런 여행지 왜 갑니까? 해보려고 이게 이게 금간이에요. 모든 비즈니스의 금간은 섹슈얼이에요. 이거의 처음 배우는 시기가 여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적 아이디어가 대단히 많습니다. 욕망 덩어리이기도 하고 그런 무수한 아이디어들이 이 바탕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이트클럽 교회 역시도 해보려고 갑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보려고 요즘은 교회를 가요. 좋은 분들이 만나러 연예인들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만 가면 결혼을 해. 해보려고 모든 데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건 비즈니스고 마케팅이고 모든 마케팅의 기본은 해보려고 입니다. 바로 그거에 충만하게 들어온 시기가 바로 이 졸업반 초딩 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 어린이의 시기는 한마디로 이제 갓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이 나라는 존재가 성의 어떠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보호받아야 되는 시기이고 가장 많은 것들을 접해야 되는 시기에요. 많은 문화나 컬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애기 때 요 때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경험도 많이 해주고 오히려 19금 이런 거 안 보여준다고 제가 아는 부분은 애한테 그런 거 다 보여주더라고요. 설명을 부모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부모가 설명해줘서 해야 되세요. 금지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들한테 좀 어떤 그러한 욕망이라는 거에서 터부시하고 죄책감을 갖고 반대급부로 그런 걸 되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걸 깨시는 게 도움이 더 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어린이 시기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솔카드와 문카드를 구하고 연독화를 해서 내가 나왔어요. 거기에 내 나이는 어디쯤인지를 하나 넣으시면 대량 나의 모양이 나옵니다. 솔카드는 2번인데 저는 이 다음 그래도 어린이는 조금 지났어요. 저는 6월 6일 한참 지났어요. 중2병이에요. 말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전 이걸 깨닫고 정말 띵호하구나. 야비오다. 비판적이 되면 자신의 사이적 언어 아무도 제 아라디어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표현력이 발휘되는 시기이죠. 즉 만약에 제가 이 짓을 안 했으면 미친년이에요. 아니면 쌈질 하고 다니는 그런 닥스러운 애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2병 말기 어머니들이 제일 끔찍해하는 그 시기에 아직도 살고 있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알아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많이 점잖으셨다는 건 알지만 옛날에는 뻑하면 정말 공산당을 무찌를 기세였으니까 그래서 어린이 시기까지는 아직은 좀 보호받아야 되고 유약하고 그리고 자기 개성을 내밀긴 하지만 강하고 충돌하고 외부적으로 뭔가를 너무 세게 일으키는 타입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 유아기야 어린이까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내 솔카드는 뭔데 내 영적 나이는 이거구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콜라보 해보면 대략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상징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 정리한 거를 모두 보내드릴 거예요. 이메일로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주변에 이 시기에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고요. 제일 재미있는 건 뭐냐면 검색어에 인물들 해서 이 시기에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비슷한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재미있는 숙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2시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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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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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i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